여러분들 그게 뭐라고요? 가지 말라고! 아니야? 가지 마! 가지 마! 그럼 저는 여기서 살게요! 이 근처에 있을게요! 내일도 해야하니까요! 자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 카운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알았던 것 같은데 대체 알았던 것 같은데 대체 외모이 좋았던 건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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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literally 나랑 진짜 필요하고 비깁다며 질이 행복해 웃자마자 Let me start Baby let me fly 지금까지 영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